가위빛보다 밝은 밝은 너의 미소가 난 좋아 좋아 같은 꿈을 꾸며 여기 멜로우스 여기 지금 LA 또 어디죠? 멜로우스 이런 거 처음 봐. 저 이런 거 처음 봐. 이거 진짠 거 아니야? 형 나 이거 한 개 사고 싶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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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코비 물품 이거 한 개씩 한 개씩 일단 차 산 다음에 뵈었다는 그런 느낌인가? 그쵸 그쵸 코비숍 가고 싶어요 바바 바바? 여기 피자 아시죠? 아, 바바바바 어디? 여기 첫 번째 식당 실패했습니다. 실패 그러면 다음 식당을 찾아서 가 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두 번째 가게. 두 번째 가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버걸로 치킨이 하나랑 하나랑 치즈, 치즈 퍼프. 치즈 퍼프 하나랑 치즈 퍼프 하나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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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찍고 완료. 우리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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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약간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시간도 기다리는 시간도 버릴 수 없기에 버릴 수 없어 진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 좀 가는데? 네, 가세요. 네. 나 미국에 이런 데 가고 싶단 말이야. 머리 그냥 아, 길? 어. 나 찍어줄 수 있어. 뛰어갈 거죠? 가자, 가자. 가자. 잘 가. 잘 가. 안녕. 10년 후에 밥.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둘이 가자. 리다 형 이제 10년 후에 가야 돼요. 바람이 너무 좋아요. 그 날씨랑 그죠? 네. LA. 약간 우리 오는 동안 맨날 날씨 다 너무 좋아요. 우리 올 때마다 빛이. 10년 후에 이거 너무 유명해요, 형. 그거 벽 위에 이런 거 펼치는 거죠? 이거 알아? 아,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한 번 산 거를 형 찍어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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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고. 민희는 칩 하나 보여. 땅땅땅. 뭐야? 뭐야? 이게 설명 중입니다. 해찬이가 타로 카드를 샀는데 나름대로 아직은 모르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우선은 3장을 뽑았어요. 첫 번째 카드. 이게 무슨 의미죠? 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은 끝났다. 이미 완벽했다. 완벽했다. 두 번째 카드. 성공했으니 마셔라. 제 기억이 된다. 세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돈 내라. 마셨으니 돈 내라. 마셨으니 돈 내라. 결국에는 성공했으니 마시고 돈 내라. 많이 찍으면 안 돼 있어. 많이 배웠어. 혼자 맛있어. 응. 이거 치킨 팝. 조카가 치킨 윙. 그리고 이거 대방인. 갓바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오늘 흰옷을 입고 왔는지 알아요? 왜요? 제가 오늘 쇼핑을 해서 새로운 룩을 만들려고. 향이.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굽는데. 굽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날씨가 너무 좋고. 여기 올라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린스. 브로노말. 비욘세. 마이클 잭슨. 퀸. 에디션. 프린스. 너무 좋아요. 사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이 부분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하나. 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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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거 이쁘다. 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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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가 좋아. 와 강아지 멋있어. 와 그 노란색 안경이 예쁘네. 웃고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 좋아. 행복해. 진짜 행복하다는 말 밖에 안 나와. 그거 주차장. 영화? 주토피아? 주디가 이거 관리하는 거 하잖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미국에서는 이게 기본이거든. 특히 에어에서는. 내가 살고 있을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이 바람 자체도 너무 기분 좋아. 기분 좋은 바람이야. 어때 밍밍이 형 잘 시켰어? 우와 멋있어. 이 바람이 형 잘 시켰어. 바로 그 팜에서 서울의 영양적인 숙소. 다른 제주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영양식이 엄청난 정말로 보셨고 있습니다. 넓은 대한민주 간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해서